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4개월 만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오후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가 마지막 변수인데 이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이 총장은 수심의 카드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수심의 필요성에 대해 총장이 마지막까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의를 열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재형 목사가 오늘 수심의 소집을 직접 요청하기로 예고한 만큼 이 총장이 수심의를 직권으로 열기로 결심한다면 늦어도 최 목사 측이 요청하기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